2부입니다. 1부는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놓을게요. 뭐 그래도 내 부모님이니까 이 사람들 흉을 보면 결국 하늘 보고 침 뺏기라는 걸 제 스스로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왕 뱉은 거 그냥 끝낼 생각하고 좀 더 디테일한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아버지는 언제나 늘 항상 그래왔던 분이세요. 자식들 맛있는 거 먹이고 싶다며 집으로 불러요. 그래서 가잖아요 저희가. 그러면 결국 어머니가 아니 어머니 혼자서만 주방에서 땀 뻘뻘 흘리며 이런저런 음식들 장만하고 정작 우리를 부른 당신은 가만히 누워서 TV만 보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저희 아내는 얼마나 뻘쭘하고 불편하겠습니까. 특히 시어머니 눈치가 보이니까 바로 주방으로 달려들어가고 그럼 저도 마찬가지죠. 아내한테 미안하고 눈치가 보여서 상처리고 그릇 옮기고 일이 없어도 일부러 만들어서 합니다. 결국 그렇게 노동만 오지게 하다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기가 막힌 게 아직 밥상이 다 차려지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당신 혼자 덩그러니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아이고 뭣들 하냐 빨리 와서 먹어라 이렇게 오직 말로만 재촉을 합니다. 그러다 제가 자리에 앉으면 아이고 술잔이 없네 마 가서 술잔 가져와라 이러지요. 일부러 괴롭히는 것 같아요. 당신 말로는 그게 바로 자식들에게 맛있는 걸 더 빨리 먹이고 싶은 내리사랑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여기서 내리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다른 사람들 모두 아버지의 재촉 때문에 정신없이 온 집안에 왔다 갔다 상처리고 난리가 나는데 당신 혼자서만 아이고 뭣들 하냐 먹어라 먹어 먹어. 한 번은 제가 너무 답답해서 어머니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너무 이렇게 아버지한테 맞춰드리지 마라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본인이 굳이 그 고생을 자처합니다. 어머니도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제일 걱정인 게 바로 이겁니다. 어머니도 이제 연세가 있는데 더 이상 이렇게 못하게 되면 그거 누가 합니까. 이제 당신의 며느리인 저희 아내가 그걸 해야 되는 그림이 딱 나오는데 저는요 그런 걸 절대 죽어도 못 봅니다. 아버지는요 저녁 8시 뉴스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걸 시청하다가 바로 잠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일찍 잤으니까 일찍 일어나는 거죠. 새벽 4시 5시. 그리고는 아직 자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이고 게으릅 빠들어진 것들 봐라 이러면서 화를 내는 사람이에요. 저랑 저희 아내 야근하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새벽 1시 남아서 잠들고 다음날 6시에 일어나도 무조건 게으른 사람이 되는 거고요. 아침 7시까지 자고 있으면 어이고 이것들이 대낮까지 쳐 퍼지러 자고 있네 이러면서 전화를 해가지고 화를 냅니다. 이거 아무리 설명해도 안 돼요. 이거는 나머지 생활 패턴 자체가 다른 겁니다. 이렇게 아무리 설명을 해도 절대 안 듣고 무조건 본인 생각 본인 하는 행동만 옳은 것이며 그 외 나머지는 다 틀린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무조건 악이고 틀린 거 나쁜 거래요. 요즘 세상 자동차 다들 집집마다 한 대씩 있고 세탁기도 있고 이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당신이 젊었을 때는 그런 게 없었다면서 그래서 본인은 고생만 하고 살았다 이런 말을 하고 자기 연민이 아주 차고 넘치는데 사실 이것도 웃기죠. 제가 못 봤습니까? 다 봤습니다. 어릴 때요. 생각해보면 그래요. 고생이라는 고생은 저희 할머니가 다 하셨거든요. 왜 자꾸 당신이 그렇게 받아먹기만 했으면서 왜 본인이 고생을 했다 이겁니다. 죽어도 이해 안 되고요. 당연히 공감도 못합니다. 제가 봤다니까요. 어릴 때부터. 게다가 저희 할아버지 같은 경우 비록 일찍 돌아가셨지만 제가 기억하는 당신은 절대 이러질 않으셨거든요. 비록 무뚝뚝하고 굉장히 고지식한 그런 분인 건 맞지만 무조건 내 생각에 옳다며 당신 자식들을 괴롭히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속마음만큼은 되게 따뜻한 분이셨어요. 도대체 아버지는 저런 걸 어디서 배워온 걸까요? 당신의 아버지도 안 그랬는데 당신만 그래요. 예? 지금까지 왜 이렇게 멍청하게 당하고 살았냐고요? 그래도 가족이니까 천륜이니까 내가 당신 자식이니까 연 끄는 생각을 억지로라도 안 하고 겨우 붙들고 살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그랬던 제 생각이 전부 다 바뀐 거죠. 자식인 제가 아무리 간곡히 울면서 호소를 해도 시키야 인마 나는 이 아비는 네가 지금 도대체 뭔 개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당신의 그 뻔뻔한 태도 이젠 못 참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쩌다가 간혹 이해가 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당신 할 말만 일방적으로 하는 거 역시 마찬가지. 이젠 못 참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끊으려고요. 내 가정, 내 사람, 그리고 제 인생을 위해서라도 아버지라는 인간을 끊을 겁니다. 푸념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댓글 1번 우와 추각을 보다가 속이 확 터지면서도 공감이 되는 게 있으니 아버지랑 양반하는 몇몇 행동들 우리 아버지랑 완전 똑같네요. 특히 거실에 혼자 앉아가지고 입으로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이거랑 보리는 집에서 하는 게 진짜 아무것도 아예 하나도 없는데 먼지가 쌓였네 청소 상태 꼬라지 마라 이러면서 또 가족들 밥 먹자면 불러가지고 엄마만 고생시키고 밥 언제 나오냐? 언제 돼? 아이고 반찬 꼬라지 마라 등등등 집에서 먹자고 아니 집에서 먹으면 고생만 하니까 제발 나가서 사 먹자고 하면 정성이 없는 거라서 안 됩니다. 당신 정성은 하나도 안 들어가는데요. 진짜 내 아버지지만 욕이 저절로 나오는데 이야 그런 양반이 여기 또 있네 헐 내 장담하는데 저 노인네 아들내미가 이렇게 퍼부어도 절대 안 바뀝니다. 죽을 때까지요. 내가 봤어. 이렇게 평생 농사만 짓던 노인네들 보상받은 몇백억 손에 쥐고 그걸로 지 새끼 며느리 죽어라 고생만 시키면서 쓸 줄도 모르는 돈 그 손에 쥐고만 있다가 훗날 죽고 나면 그 손자들이 벤틀리도 뽑고 룸방에 갖다 쳐박고 그러는 거죠. 와 진짜 끼 그지가 않네. 하긴 그래요. 이러니까 부모를 요양원에 쳐박아놓고 언제 돌아가시냐 물어보면서 직접 찾아가지 않는 자식들이 수십 트럭씩 쌓이고 있는 거야. 나이 겨우 70줄인 것 같은데 요즘 같은 백세 시대에 물려줄 재산이 어쩌고 저쩌고 돈 100억 줘도 싫어. 뭐 한두 달에 한 번 정도는 주말에 부르는 거 아무리 바빠도 갈만한 거 아닌가? 거리가 많이 많아? 야 참다 참다 폭발한 거고 그래서 한 시간 넘게 운전해가가지고 찾아간 뒤에 면전에다 고함 지르고 엎어버릴 정도면 당연히 그 이상이겠지. 머리가 없냐? 생각이라는 걸 좀 해라. 한 달에 한 번이면 당연히 갈만하지. 그런데 이건 뭐 딱 봐도 그게 아니잖아. 주말이고 평일이고 뭐 주구장창 아무데나 불러대니까 문제인 거지. 오죽하면 아들이 저럴까? 부모가 실제로 돈을 종종 주면서 그러면서 저랬다면 알아서 여유가 생기고 먼저 찾아가고 그렇게 했을 거라고 그런데 주는 건 개뿔 하나도 없고 오빠 잘해라. 네가 하는 거 봐서 내가 죽을 때 주마. 이러니까 빡이 쳐요 안 쳐요. 와 순이 진짜 착하다. 나 같으면 밥상도 같이 얻어 찼어. 글쎄 나는 글써놈이 훨씬 더 그지 같은데 종놈들도 지 주인보다는 자기 부모 챙기는 걸 우선시했는데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조선시대에 최고로 중요시했던 게 바로 충과 효인데 저렇게 말하면 당연히 아버지는 이해가 안 되지. 장난하냐? 야 제발 부탁이니까 누군가 손으로 달을 가리키면 보라는 달을 좀 보자. 손가락만 쳐 보지 말고 2번 아니 나도 알아. 근데 말을 지가 먼저 등신처럼 했다 이거지. 그리고 돈 수십억? 아니 그 이상도 물려줄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정도 고생이 대수냐? 말로 잘 풀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야 직접 보거나 겪어보지 않고 말 함부로 하지 마라. 쓴 일하고 그렇게 안 해봤겠냐?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게 안 되니까 저러는 거 아니냐고. 돈 필요 없대잖아. 오죽하면 저럴까? 야 하여튼 저런 노인들 고집은 하늘이 무너져도 절대 안 고쳐져. 안 꺾이지. 좋게 말하면 이 새끼가 부모한테 대두네? 이런 정도인 거고. 9번 와 추가 내용에서 어떤 늙은이인지 제대로 알 것 같아요. 집단에는 좋은 일 한 대 생각하면서 시전을 한다 이건데 거기에 들어가는 온갖 정성과 시간과 그리고 수고들 이거는 본인 빼고 지 밑에 다른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 인간이네요. 와 같이 못 살죠. 얼씨구 거지같은 노치네. 진짜 돈 쓸 줄 모르네. 올 때마다 아들내미 며느리 손에 100만 원씩 턱턱 덥석 덥석 지어줘봐라. 아들 며느리 니가 오지 말라고 해도 무조건 쳐들어온다. 아니 어차피 나중에 죽으면 다 주고 갈 건데 살아있을 때 조금씩 주면 안 돼? 그럼 좋은 소리도 듣고 어른들 쪽도 받고 일석이조 아니냐고. 맞아요. 매번 돈 팍팍 주다가 갑자기 안 부르면 아들 며느리 둘 다 하다 가다 할 텐데 말이지. 내 장담하는데 지 손에 돈 쥐고 흔드는 사람들 여기에 맞들린 사람들 절대 안 내려놔요. 그렇죠. 그걸 권력으로 사용하는 거니까. 나이 먹고 저런 인간들 절대 안 변하죠. 들어본 적도 없어요. 아니 오히려 나이가 들어서 변했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나이가 들면 그런가 봐. 공통적으로 뭔가 거지같은 변화가 오나 봐. 그런 특성이 있나 봐.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특히 자식들이 있으면 더해. 이 새끼들 언제 전화를 하나 안 하나 이러면서 하루 종일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지. 그냥 노화의 특성이라고 봐요. 최대한 스트레스를 안 받는 쪽으로 결단을 내야 된다 봅니다. 절대 제정신으로 안 돌아오니까요. 포기를 하라고. 야 그래도 이 집 아들내미 지 혼자서 참 잘 컸다. 가끔 이렇게 자식을 괴롭히는 부모들 보면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지 새끼 눈에서 눈물 뽑아서 그거 어디서 이해가 안 되네. 그리고 이승이도 그런 말을 하네요. 자기 할아버지가 그런 거면 아버지가 그걸 보고 배워서 그런 것 같다고 이해라도 해볼 텐데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잖아. 이게 뭐야 이거. 진짜 기암한다 기암해. 아무튼 그래요. 쓰니 힘내세요. 감사합니다.